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나이트로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6 아 일단 끌어올리구요 어 3에 2 9세지구나 마이셋 이거 어떻게 갈 예정입니까 럭도 오르고 공도 오른거 같은데 공올란거 같고 럭도 올랐고 야 뭐야 아니 템 밸런스에 비해 갑자기 보조가 터져버리냐 3 마이 5 앱솔 3 마이 3카 5 앱솔 타임 망토 망토 3 마이 3카 5 앱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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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 마이 3카 5 앱솔 간다고 이렇게 그럼 모자를 바꿔야되고 무기는 바꿔야겠고 다 바꿔야겠죠 하이도 아예 바꿨으면 좋겠고 작을 못하니까 작을 못하니까 이것도 동일하죠 일단 쓰고 12포도 12포도 하이 아쉬운건 에디 한줄이라도 좀 달았으면 좋겠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요새 너무 비싼가 옛날이었으면 그냥 몇천 쓰고 달았을텐데 나중에 뭐 더미로 바꿨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보장은 몇세 생각 칠보장? 1 2 3 1 2 3 4 5 6 7 벨트 빠져야될거 같냐 1 2 3 4 5 6 7 베스트 1 2 3 4 5 6 공식이 왔고 실블리 3 5 5 어차피 두개 낄거잖아 그지 그럼 8세트지 1 2 3 4 5 6 하나 빠져도 되네 이거는 고위피 빠져야될거 같은데 뭐야 아 무기가 없어서 안나오는거구나 뭐지 어 정확하네 그러면은 모자 바꾸고 일단은 영순이 아 근데 좀 아쉽긴하다 왜 18%를 깝이 일단은 막 순위를 매겨보자 순위를 매겨보자 순위를 매겨별게 첫번째 무기 엠불이 따라와야 되는데 근데 엠불 옵션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보통은 보보공 쓰고 보보공 쓰고 엠불에 박무 두줄 보동은 유니온 되면 한줄 이렇게 쓰긴 하는데 일단 두개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니까 일단 킵하고 모자는 강제로 바꿔야 될 것 같고 어 18% 짜리네 토드에서 하는것도 괜찮겠다 파는걸로 18%는 안썼으면 좋겠고 하이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에듀 되어있는 걸로 해가지고 차라리 살 때 알트웨어 갈거죠 타일벨트 갈거니까 이어둥이라고 이것도 좀 에디 바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무기하고 무기를 0순위로 두고요 나머지를 나오는 순으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맞겠네 보정이 뭐가 빠져야지 기가 막히게 들어갈까 궁금하신 점 있나요? 뭐 제가 얘기해줄 거 있나요? 반지 반지 하나가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벤트 반지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에피아에 빠지고 만들다 말았네 이벤트 반지 돈 많으면은 이모탈링 셋으로 가는거지 지 BILL 교과자네 이건 못할린거야 돈이 안될까 돈이 안될까 이벤트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이쪽 라인은 수공 떨어지는 것부터 맞추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먼저 땡기는 것부터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